꼬들꼬들해졌다 꼬들꼬들 면봉을 확실히 눌러야 돼요 꼭꼭 눌러야 돼요 잠깐만 한 개 더 많이 아 두 개는 확실히 꽉꽉 눌러야 돼요 잠깐만요 옮겨야 돼가지고 네 위치 잡고 아 이럴 수 있어요? 네 왜 이럴 수 있어요? 네요 왜 이럴 수 있어요? 물 묻으면 그렇게 되니까 네 잘라갔을 땐 최대한 물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왜? 병글병을 누르듯이 꽉 누르고 병글병을 누려 이렇게요? 어 그래도 벗겨야 되네 위치가 잡고싼 눕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마음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급해요 이거 천천히 해요 일단 오늘 데칼만 잘 돼도 성공한 거니까 하나만 돼도 성공인데 네 근데 얼굴을 잘못 붙였대요 어헝 데칼은 잘못 붙이고 그냥 떼면 돼요 눈물이 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확 하고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때는 오케이 그리고 면봉을 누를 때 네 딱 된 다음에 확실하게 꽉 누르고 꽉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래야 기포가 없어지잖아 이게 아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떨어져요 아 나만 떨어지고 약오른데 다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express 으 나 여기다 차라리 물을 바랐어요. 얼굴에다 물을 발라놓고 얼굴에다요? 얼굴에다 물을 발라놓고 재카를 살짝 넣고 아 또!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네 밀리니까 그리고 나서 물을 살짝 안고 천천히 천천히 마음이 너무 불타시다 이거리였던 아이들이 접혔어 다시 위치 잡아주고 걔가 확실하게 흡착 안되면 저렇게 밀립니다 네 더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거 뜯어서 말릴게요 처음에 면봉으로 하다보면 위치가 붙일 수 있으니까 네 티슈로 꽉 눌러버릴게요 아 티슈로요? 차라리? 그렇게 하면 안 움직입니다 일단 세척하시고 나무도 부어버리고 세척해버리세요 이거 회생 불가능인데? 근데 조색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컷 쌤 접힌거 회생 불가능이죠? 버리세요 아 네 버리고 차라리 딴거 흰자나 먼저 붙여 놓아야겠다 로제 감사합니다.